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서연교 최고위원이 아시안게임 결과 관련해가지고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를 퍼뜨리면서 반일몰이를 하고 있어서 많은 스포츠 팬들이 제정신인가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한국 선수들의 경기에 관심조차 없으면은 이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짚어보면은 먼저 민주당의 서연교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다가 이런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한일전 축구 승리 금메달 한일전 야구 승리 금메달 참 잘했습니다 라는 이런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그런데 이거는 명백하게 가짜뉴스로서 한일전 축구 승리 금메달은 맞는 얘기지만은 야구는 우리나라가 대만을 꺾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네티즌들이 서연교의 해당 게시물에 대해서 우리나라 선수들의 활약에 관심도 없으면서 무조건 정치적으로 이용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반일몰이의 혈안이 돼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금메달만 따면은 전부 다 일본하고 싸워가지고 금메달을 딴 것처럼 보이냐 제정신이 아니라는 비판을 하고 있고 또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기조차도 찾아보지 않을 정도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는 사람이 무조건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드는 것이 꼴불견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서연교의 해당 게시물에는 많은 네티즌들이 야구는 대만전이었다 경기도 안 찾아보고 보여주기 식으로 쓸 거면은 쓰지 말아달라라는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경기를 보지 않았으면은 경기 관련 기사라도 찾아보고 이런 글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뭐 서연교 같은 경우에는 해당 글을 작성한 지 꽤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정을 하지 않은 것을 보면은 본인이 끄적거리는 게시글이 뭐가 잘못되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는 것으로 보이며 안 그래도 서연교 본인을 비롯해가지고 민주당 의원들은 항상 부정확한 팩트를 가지고 정치 몰이를 하거나 가짜뉴스로 유포해서 문제라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는데 서연교의 이번 행동을 보니 아직도 정신을 차리려면은 멀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걸 틀릴 수가 있죠? 그리고 한편 정청례도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정청례 역시도 한일전 축구 우승 금메달을 축하한다라고 적으면서 내년에 한일전 총선도 이겼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은 네티즌들이 진짜로 민주당 의원들 한심하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고 스포츠는 스포츠를 그냥 봐야지 이걸 또다시 반일몰이에 이용하려는 이들의 작태가 어이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또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반일몰이의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도 웃기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의 반일몰이는 이제는 효과가 많이 떨어졌죠. 대표적인 게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관련된 반일몰이로서 1차 방류 때 그렇게 난리를 치다가 이번에 2차 방류 때에는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에서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로 반일몰이를 했던 것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가짜뉴스였고 1차 방류 결과 과학적으로 보았을 때 아무런 부작용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자 민주당에서는 이를 반박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까 입을 싹 닦은 것인데요. 이와 같은 이들의 태도는 과거 광우병이라든가 사드 때와 똑같이 무지성으로 선동을 해놓고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재명이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문제를 가지고 반일몰이를 해놓고 횟집에서 식사하는 것이라든가 김남군과 같은 이들이 명절 때 일본으로 놀러갔던 것이 다 들통이 나서 국민들은 민주당의 반일몰이에 어이가 없다라는 조롱을 쏟아내고 있는데 아직도 반일몰이를 가지고 내년 총선을 치르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뗄감을 때려놓고 있는 정청례라든가 서용기의 모습을 보면 한심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편 네티인들 사이에서는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대하는 민주당의 이중적인 태도도 어이가 없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하고 싸워가지고 금메달을 딴 것에 기뻐할 것이라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물리친 것에 대해서도 축하의 메시지라든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배드민턴에 안세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천이페이 선수를 꺾고 배드민턴에서 금메달을 땄죠. 특히 안세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천이페이에게 1승 7패로 상대 전적에서 크게 뒤처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고 아홉 차례 맞대결에서 안세형 선수가 7번이나 이겼으며 특히나 안세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선수를 상대하면서 무릎 부상을 당해가지고 경기 내내 통증을 참아가면서 코트를 누비는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했고 결국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안세형 선수의 금메달이 굉장히 값진 것은 1996년 아틀랜타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방수현 이후에 한국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29년 만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는 점에서 많은 스포츠 팬들이라든가 스포츠 전문가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였다라고 축하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중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민주당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안세형 선수의 금메달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도 뭐 다른 거 다 떠나가지고 어떠한 메시지를 내려면은 좀 제대로 알아보던가 최소한의 사실관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지 서영규의 저 메시지는 가짜뉴스도 가짜뉴스지만은 아시안게임에서 활약을 한 우리 선수들을 모욕을 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되며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시다시피 스포츠에 관심도 없고 경기를 보거나 기사를 찾아볼 최소한의 정성도 없으면은 저 따위 메시지는 쓰지 않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나아가서 서영규라든가 정청래 둘 다 민주당 지도부로서 차기 총선을 얼마나 지저분하게 치를 것인지 예고편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내년 총선 역시도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한일전인의 모네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을 끌고 와가지고 사회 혼란과 국론 분열을 초래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들며 아마 그 과정에서 진짜 뉴스든 가짜뉴스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돌아와가지고 민주당에서는 총력전을 펼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총선을 치르면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큰 불행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 외부적인 경제 상황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국민들의 바람은 총선을 치를 때 진짜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을 뽑기 위해서 좀 제대로 된 총선을 치우기를 원하고 있지만 지금 민주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내년 총선 역시도 막장 프레임에 기댄 지저분한 선거로 예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참으로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내년에 민주당에서 반일 프레임을 가지고 선거를 치르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별로 효과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우리 국민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지난 총선 직후부터 꾸준히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문가들 역시도 민주당의 문제 제기가 폭발력을 가지려면은 일반 국민들의 반일 정서와 결합이 되어야 되는데 일본 컨텐츠 선호라든가 반중 정서 확대 등으로 차기 총선에서 반일 프레임으로 총선을 치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만일에 반일 정서를 억지로 자극을 할 경우에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는 만큼 오늘 서영길 의원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저런 식의 어설픈 반일 프레임으로 선거를 치르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민주당에게 역풍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